국보 제285호 광구대 안곡화는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선사시대 유적이기에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. 2010년 1월 이후부터 계속 세계문화유산 잠재몽독에 등재되어 왔으며 이후 꾸준히 10년 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꼭 반드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우리 울산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. 지금이 바로 우리 온 울산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! 안전거리고 Yahya